ій Kid 어어어어어어어어어特wnie reduced 으흐흐흠 반갑습니다 오드깁입니다 자 오랜만의 아이 젝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랜만의 아이 젝 아니야 어 그 좋아 오랜만의 아이 젝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기 방송은 모르겠고 일단 제 실력 그리고 상황 대처력을 좀 에... 늘리려고 어... 정말 딱 3번만 돌리겠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나와도 거기에 대처하는 제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가겠습니다 출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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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가시고요 뭐야 아휴 자 황금화 날테라고 돌리겠습니다아아 딱 세 번 돌릴거고요 아아아 제가 전에 내기 방송에서 준환깃밥 만들어버렸죠 추발 돈 진짜 여러분들 그거 다 사는데 7만원 나왔어요 X라지는 돌립니다 일단 아이템만 봐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이런 쓰레기 아이템들 거르고 걸러서 좋은 아이템 먹으러 그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돌립니다 남은게 두 번이고요 아 블라인드 네 제가 돌리는 기준은 그 저주 있거나 아 저주 있으면 돌립니다 단 메이즈 저주는 제외 그냥 황금막 나올 때까지죠 갑시다 아니 가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김오찌 한개 남아 벗걸이었구만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컨 디 컨트롤 컨디션의 컨트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엥 아이정 뭐 몇 년 했는데 그걸 못하지만은 일부러 여러분들 저는 채팅창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냥 혼자 게임하는거랑 방송하면서 말하면서 또 하는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은 또 제가 또 방가리 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게 아닙니다 여간 아니 뭐야 개망나니 같아 진짜 아까 지금 나와 아이씨 야 게임 소리 왜 안나와 됐다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거에요 여간 쉬운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BJ분들은 됐다는거에요 특히나 오케이 여러분들 매직머신을 먹었습니다 매직머신을 먹었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공격력 아이템을 먹다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씹어주게 줘요 오케이 이런 통치 끄대기는 뭐다 빨리 잡아줘야된다 휴즈로 휴즈로 벅벅슥슥 닦아줘야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단 올라갑시다 왕부터 아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빌룬의 장려 좋았어 데빌리가 수고이됐으네 두발이네요 호식이 먹고싶다 자 몇개 피해줍니다 이야 이 뭐 새러운데 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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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템 오 좋아 일단 먹어 오케이 과연? 어 일단 도움이 되는 아이템 주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뭐지 뭐지 공성업 아니야 이거? 아이씨 너무 야 석격 모누가 왜케 급해 오빠 너무 빨라 천천히 해줘 자 밑에 내려가서 열었는데 뿌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황금 상자 열었는데 아니어서 뿌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비밀방도 한번 가봐줘야겠습니다 오케이 아 잠깐만 이게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자 비밀방 나와주세요 야하하하 씨벌 자 두마리 토끼 뿔려 나니 오씨 뭐 대만났구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열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저 방을 가봤어야 했는데 도기님 고맙습니다 아우쉽게 고맙습니다 슥슥 고맙습니다 제가 리액션으로 뽀뽀하겠습니다 퇴 칵퇴 갑시다 엥 이쪽에 예급 비밀방이 있는 거 아니냐 나니야 오호 수고이네 자 내려갑니다 에디우스 음 좋습니다 출발이 적절하네요 적절은 초반 오케이 자 마주 만듭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 제가 제 컨트롤에 완전 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태도 먹고 죽었던 근데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시죠 여러분들 앉아 맞으면 가태도 먹고 죽었지만은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됐습니다 에 사탄 강원도 좀 문제가 있었고 에 자 갑시다 위로 아 아 아 이야 채팅창 보다가 살았어 아 보다가 봤는데 살았어 쩔죠 여러분들 야 육감적인 컨트롤 아 방금 닉네임 삐부님 뒤질래요 님땜에 좀 보다 뒤질뻔했잖아요 좀 알아벗기 쉽게 쓰세요 채팅을 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 보게 돼 저기 뭔 말인가 하면서 시선 뺏기니까 컨트롤에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황금만에 나와야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는 한 발차씩 뜨듯뜨뜨뜰 발차 타면서기 때문에 갈벽히 피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어 오버워치 이거 오버워치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오버워치 먹어줍니다 오버워치 맞죠 오버워치일 수 있어 오버워치네 오버워치가 오버워치군 오버워치나 가자 알지 않으니까 이제 못 호of방송 보는 거 같아요 닥쳐 난 늘 시꾸란 방송만 할 수 없어! 호! 대박 오 왕이다! 안녕하세요! 아 게이지 사고할걸 괜찮아요? 마지막 안됩니다 모독군 아눌! 아아아아아아아악! 괜찮아요 확률이 남아있습니다 전 그 확률의 모든걸 걸어보겠다고요! 나와라! 아아아아아악!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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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 저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왜 시발 으아아 내가 말했죠? 괜찮다구요! 아니! 내가 말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거 끔 먹어줘야돼 이 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쏭퓨어쓸 워라워라워라워라워라워라워 우어여 잉큐 소큐버스 캣 해줍니다 아니 1급 비밀빵까지 아니 공소거 뿌우 공소거 뿌우 아휴 프레스 좋아해요 공소거 뿌우 공소거 뿌우 자 인큐버스는 저랑 똑같은 눈물을 발사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배에요 무조건 두배 그 다음 저 서키버스는 좀 뚱뚱한 친구인데 저 잘 보면 정말 잘 보면 제 중심으로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눈물을 쏘면 그 눈물 데미지가 높아졌던가 아무튼 저 안에서 데미지를 맞으면 뭐 그랬던가 아무튼 그런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체력이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시 매진머시름도 먹었고 바로 이것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안녕 어때요 없네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집착해 5원 있잖아 5원 이 5원으로 니 한 번 꿈을 팔아봐 아니 꿈을 펼쳐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태두는 아직 안먹은 아이템인데 효과가 엄청 많은데 무조건 먹은 뭐 뭐 뭐 무조건 깬, 깬겁니다 가태도 먹고 끝까지 못 깨면 이건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뜨끔 자 일단은 비닐방 한번 에 보겠습니다. 야 비닐방이 어딨을까요? 아 비닐방 황금방 그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에이 그죠? 에 아이쮸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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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니 아니 저기요 자 가자 가자 안돼 안돼 나오지마 나오지마 열쇠 열쇠 제발 열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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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옇! 야하하하하하하 역시 될 놈들 안녕하세여 아 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자동으로 나가는거 필요없습니다 나 아니요! 7원 먹어줍니다 오케이 이게 자동으로 나가는건데 먹을 필요가 없어 음 자 하트 하나만 줘 그러면 달방가게 어 수발하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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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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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슈발 아니 슈발 아니 슈발 아니 슈발 아니 이런 일이 냠냠냠 아니 아 뭐야 나와줘야지 오늘 대나들인데 자 오른쪽 하겠어요 나와주세요 냠냠냠 이 씨랭 장난쳐 돈 나와주세요 아 자꾸 장난쳐 빨리 하트 아니 씨뻥은 하트 잘라구 냠냠냠 냠냠냠 아주 좋아요 냠냠 아 이런 냠냠이고 가자 가자 냠냠냠 아아아아 이 쭈대나 이 씨벌탱 어이구이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 설마 살까 야아아아아아악 구피 배터리들고 올걸 아아 배터리들고 올걸 배터리들고 올걸 쭈댄 진짜 쭈댄 핵 쭈댄 에허허허허이 슈발 아아 이득 못 쥔었는데 아아 씨 일단 뽀개 돈 나와라 돈 어 나아니 assembly 아니 아니 시발 아니 슈발 야 이러면은 다할 수 있어 난 솔직히 다 내려다놨다 아 그래 이정도로만 꿀을 내려가 Spencer hear 아니 아 아 아 longer 에 돌릴수가 있어 대에 박 보딜강아 사셔야죠 야 그러면 인큐버스 쎄집니까 인케버스 쎄진아 근데 얘는 나비레잖아요 그럼 모르겠네 일단 돌립니다 범엉!!! 검은 냥초워랑!!!! 대박절어 오직워 먼미 블랙아트 하나줍니다 대박 2득5득 으드오브백이든 일단 넌 죽어라 꼭 닦아라스니까 대박절어어어 오직어 먹미 뭉거줍니다 갑시다 자 그럼 지금 1원이에요 그러면 똥갓똥이나 그런걸 파서 거기서 돈을 좀 이득을 봐야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비닐방 볼거 다 봐서 아 이거 못볼거 같은데 피한번 갈아요 그래요 그래야될거 같아요 피 갈았는데 거기서 5원 나오는거 아니냐? 엥? 그러는거 아니냐 쭈대 완벽한거 아니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왜이렇게 잘돼? 아니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10원이 나오다니 아니 이럴수가 럴수럴수 이럴수가 아니 이건 꼭 먹어줘야해 자야 어휴 우리 보딜들이 세집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먹어줘야 갑시다 아 쭈라쭈라해 정말 쭈대 완벽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에디어스 으앗하 자 저 100% 악마 먹었기때문에 뭐 소울하트 그런거 관리 안해도됩니다 갑시다 헤헤헤헤헤헤헤헤 뒤지거라 내가 너네게 명하노라 뒤지거라 좋았으 아니 이거 설마 설마 좋은 아이템이 더블로 좋아 먹어줍니다 자 대가리 스파클링 빨리 빨리 스파클링 오케 대가리 스파클링 오지구요 오케 다음 아하 이런 살찐 애벌레 새끼들 포만감에 배를 문지르고 있구나 허허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하는 친구들 뒤져라 좋으하 내려갑니다 아 미치네요 진짜 내려가볼꺼여 응 밑으로 으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막았네 대박쟐라 어디고 허락합시다 열쟅..아 잠깐만 앗 아나 뭐야아 폭탄 써버렸어 이거 스노우불 굴러가는거 아니야 내려갑니다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전체 데미지 쩔었다 갑니다 아 이거 왼쪽이구나 야 일단 데미지가 진짜 스고이 스..스..스..스..스고스고 합니다 진짜 쩔어줍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점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문성 더 하나씩 부탁봄 갑시다 아 이게 싫은데 이걸 피하는 법을 모르는 분이신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하 좋아요 오버워치라서 주사위 스택이 계속 계속 매속게 쌓아집니다 좋아 아아 뒤통수로 출발 샤샷 근데 일단 알려줘야지 위로 아 짱 센다 진짜 아 짱 세다 으헤헤헤헤헤헿 어 스노우볼? 아니야 왼쪽 갑시다 뇨 아 뇨 뇨 뇨 뇨 뇨 뇨 뇨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체력감 좋아요 딱 바로 왕박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알맞게 나왔네요 알 premise 아이씨 탱 어 잠깐만 채로 상태를 왜이러지 잠깐만요 안녕히계세요 일단 체력좀요 감사합니다 좋아 아 야 나 깬다니까 날 왜 또 가소평가 되셔 갑니다 안녕하세여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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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그래 다행이야 어 나 진짜 나 진짜 스페이스바에 주먹이 닿았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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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그래 인생은 원래 보고 배우는거지 어어 어어 어... 어... 좋아요 아이 필요없어 안녕하슈엇 아ается 놓았다 뿌어잍 아위긋 먹어줍니다 뿌어있오오오오오오오 outgoing 미쳤다 난먹어줍니다pan 난들걸 찍찍찍찍찍찍슈앗 난먹자구요어엗 좋아 하하하하하하 아주 좋군요 이런건 가볍게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오케이 안녕하셔 시발 안녕하셔 꼭 모아줘야됩니다 어 저기 이러면 돈이 없네 돈이 나와라 아 이런만 나와라 이런 이런 내려갑니다 일단 그리고 아 여기에있네요 비밀바 북타넘 없네 갑니다 알려드릴께요 여기는 이렇게 멈췄다가 죽가면 되겠죠 헤헿 뚜 Щ 다시 뚜omma 아 뭐야 어 뭐야 왜이래 아으시 아 지금 올라가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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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으... 아니 왜 죽어어어어헣허허허 야아 아니 아 잠깐만 아우야 다 날라갔어 잠깐만 아우씨 오우씨 백 스티브 아니 야 왜왜왜왜왜왜왜죽어어 아니 잘했잖아 흐하하하하하 c빨 아 왕도 죽이고 치ㅇㅇㅇㅇㅇㅇ